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소유기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제 집 거실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솔직히 양심상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 치팅데이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제가 요즘 꽂혀있는 이 소리는 우리 아띠가 밥을 먹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틀 전에 보쌈을 먹었고요 그리고 공리특허 짬뽕을 먹었네요 그리고 맵탕 미용갈비진 역삼점 걸 먹었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냉면 이제 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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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냉면인데 제가 요즘 요거에 꽂혀있어요 왜냐면 냉면이 매운데 맛있어 근데 삼겹살도 같이 와요 근데 오늘은 저는 고기를 구워 먹을 거니까 냉면만 시킬게요 아 최소 금액을 채워야 하는데 음 감자 맛나요? 혜자죠 집소중 문자가 왔어 그럼 이제 배달 딱 들어갔어 삼겹살로 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세팅 완료 아 펜 아 어떡해 너무 현실감 나온다 사실 유브라이팬에 쓸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처음 봤는데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뒤에가 오케이 어차피 일로 먹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아 빵 터졌네 아 깜짝 놀래라 어 세상에 아 수자랑 젓가락 아 맞다 나 그거 안 썼어 일회용 숟가락 숟가락 필요 없어요 전화해야겠다 네네네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안 주셔도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할 필요 없으시고요? 네네네 네 빨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거 뭐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그냥 이사 올 때부터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이사 올 때부터 붙어있어가지고 뜻이 좋으니까 영롱해라 번호 오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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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보면 불이 여기 안 더러운데 언니는 그런 거 있어 아 아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다 안 이렇지 아 갑니다 오 아 아 아 오 대박 진짜 빨라 맛있습니다 어떡해 어떡해! 오케이,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던 던 고기, 냉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원래는 저는 맨날 냉면 먹을 때 비냉을 시키고 육수를 달라고 하는 편인데 이게 딱 그 양, 그게 딱! 딱! 그거야. 삼겹살. 됐어. 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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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같이. 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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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한 번 꼭 도전해보세요. 대박이야. 삼겹살이랑 사돌박이랑 냉면이랑 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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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많이 먹는 줄 알아요. 근데 저는 제가 느낄 때 저는 되게 많이 먹지 않아요. 정말 많이 먹지 않고 그냥 가끔 배가 많이 고플 때 많이 먹는 거예요. 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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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오늘은 좀 덜 매운 느낌? 만약에 혹시 제 이거 유튜브 보시고 여기서 시켜 드실 때 맵게 해주세요! 이러면 매운 걸 잘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맨날 요즘 맵게 갖다 주셨는데 별로 안 맵네요. 배부르다. 배부르다. 세상에나! 만두 안 먹었어. 굉장히 맵네? 와! 나 진짜 배부른데? 만두가 인지 몰랐어. 와! 나 진짜 배부르다. 물어볼까? 음~! 진짜 한 개만 딱 먹고 그만 먹고 자꾸 자신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계속 먹거든. 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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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쫀득. 쫀득쫀득. 아, 배불러.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걸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! 마누카 꿀인데 일단 마누카 꿀의 효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처랑 화상을 입었을 때 잇몸 염치 천천히 안 좋은 박테리알을 억제해주는 습가가 있고요. 목에도 주세요. 그다음에 위! 그냥 예방해주고요. 위에 좋고 그다음에 소화! 지금 소화기가 좋아진대요. 여드름 중산 개선 너무 되게 다 좋다고 그러네? 이거는 그냥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예요. 근데 여기에 이 마누카 꿀을 넣어서 먹었더니 약간 제가 스위스 갔을 때 밤 요거트를 저희 언니가 먹었거든요? 언니한테 언니 그때 스위스에서 먹었던 요거트가 밤 요거트가 이런 맛이야? 그랬더니 약간 그런 맛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딱 자면 이렇게 되거든요? 쏟아지는 줄 이렇게 딱 자면 이렇게 돼요. 이거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줘야 돼요. 이게 중독성이죠, 약간? 짠! 짠! 아, 배부르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소유의 치팅데이는 끝났습니다. 열심히 먹었으니까 치팅! 사실 치팅데이라는 것도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 정도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 정도 먹고 싶은 거를 진짜 맘 편히 맛있게 먹는 거죠. 근데 저는 요즘 냉면이랑 저 고기에 꽂혀 있어서 그걸 먹었지만 예전에는 치팅데이 때 뭔가 빨리 왔죠. 맛있게 먹고 우리 건강합시다. 오늘의 소유의 치팅데이 굿굿 안녕! 짠! 짠! 짠!